조형우 씨의 매력을 정말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새싹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큰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콘서트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을 정말 한결같이 정말 다툼 없이 꾸준히 음악을 해오고 있는 아름다운 분들이죠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라이브 공연에서 더욱 빛을 바라는 밴드 자우름의 무대를 끝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문 닫았다가 다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콘서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